국방부 문수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위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습니까? 혼밥 방중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중국의 절 선물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시간입니다.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김 Sehr 많 Kerens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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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ile buenراF stadام으로 가입합니다. amounts 감blocking 궂아웠습니다. 감사합니다.